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특강의 저스틴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비즈니스 영작을 하거나 이제 뭐 비즈니스 상황에서 대화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은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뭐 그걸 부탁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Would it be possible for you to? Would it be possible for you to? 여기서 to는 투부정사2가 되겠고요. 뭐뭐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 백신 프로그램을 어디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자, 당신이 나에게 알려주는 게 가능하겠느냐? Would it be possible for you to? tell me. 이거죠, 그쵸? 그럼 뒤에 이제 목적어를 써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백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지. 자,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그 백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까라 그러면은 질문 어떻게 합니까? WH 질문이죠. 그러면 where 그리고 can I download the vaccine 프로그램 이렇게 가시겠죠, 그쵸? 왜? 질문에서는 우리가 조동사 먼저 그리고 주어를 뒤로 빼니까, 그쵸? where can I download 이렇게 시작을 할 텐데 여기서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우리가 만들 거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에서 주어동사의 위치를 확 바꿔줘야 되죠, 그쵸? 도치죠, 그쵸? 주어동사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where I can download the vaccine 프로그램 이렇게 가죠, 그쵸? 그러면 목적으로 이 명사절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쵸? 목적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would it be possible for you to tell me where I can download the vaccine 프로그램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표현 보도록, 아,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화요일 오후로 회의를 미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would it be possible for you to, 그쵸? 자, 당신이 미루는 게 가능하겠느냐, would it be possible for you to,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그때는 would it be possible for us to,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미루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니까, 미루다라는 표현은 뭐가 있어요? postpone이라는 동사가 있죠. 그러면 would it be possible for you to postpone the meeting, 회의를 미루는 게 가능하겠느냐. 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이 부분입니다. 화요일 오후로, 라 그럴 때, 그쵸? 언제로 뭐뭐를 미루다라 그럴 때는요. to 전치사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동사와 함께 같이 외웁니다. postpone something to, 그래서 이때는 would it be possible for you to postpone the meeting to Tuesday afternoon, 이렇게 쓰시면 되죠. 참고로 to 말고도 until 이라는 전치사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두 가지와 같이 postpone 동사 외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 이겁니다. 약속 시간 또는 날짜를 잡다, 라 그럴 때 쓰는 표현이죠. schedule an appointment, 그쵸? appointment라는 명사가 약속 시간이라는 뜻이 있고, 시간을 잡다, 라 그럴 때는 schedule을 동사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schedule an appointment, 문장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긴 줄을 피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약속 시간을 잡을 것을 모든 지원자들에게 권합니다. 한마디로, 자, 지원자들한테 권해요. 긴 줄을 피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약속 시간을 좀 잡아달라는 것을 권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권하는지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쵸? 뭐 우리가 권한다, 회사가 권한다,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이때 좋은 게 바로 수동태 문장입니다. 그러면 권하다라는 동사가 advice잖아요. 그쵸? 그러면 주어를 뭘로 하면 돼요? 모든 지원자들에게 권해진다, 이러면 되죠. 그러면 all applicants are advised. 그리고 투부정사를 씁니다. 뭐뭐를 하도록 날짜를 잡으라고, 시간 약속을 잡으라고. 그러면 to schedule an appointment, 온라인으로, 부사죠. 그러면 바로 online. 왜? 긴 줄을 피하기 위해. to avoid long queues. 이렇게 쓰면 되죠. 다시 한번. All applicants are advised to schedule an appointment online to avoid long queues.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queues라는 단어, 뭔가를 기다리는 줄을 뜻할 때 그쵸? 쓰는 표현이죠. 라인의 동의로 쓸 수 있으니까 이것도 외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할게요. 약속 시간을 잡을 준비가 되셨으면 아래에 있는 초기 상담 설문지를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갈게요. 자, 당신이 약속 시간을 잡을 준비가 됐으면 if you are ready, 그쵸? 그리고 투부정사 쓰면 되죠. to schedule an appointment, 콤마 찍고 작성해 주세요. 완성해 주세요. 그러면 please complete 동사를 쓸게요. 그쵸? 완성해 달라. please complete, 더 초기 상담 설문지니까 the initial consultation questionnaire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랬잖아요. 그러면 바로 부사, below를 맨 끝에 써주시면 됩니다. below는 여기서 부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명사 뒤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위에 있는 설문지라 그러면은 이제 above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if you are ready to schedule an appointment, please complete the initial consultation questionnaire below.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표현 가지고 문장 만들어 왔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프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